한정식보다 큰 금액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낳은 돈으로 니들 그 알량한 정의 지켜준 거라고 우리가 내가 말했지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고 강현 교수님 강성아 그 자식은 바퀴 잘리겠네? 내 선택에 내가 있기는 해? 너랑 통화했다던 그 여자 쌍꺼풀이 짓고 키 크고 당신이잖아 최이수로 학교로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잖아요 긴급 체포합니다 동말 잡아라 팀장님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